감자를 짜 볼까. 감자? 소금 약간 넣어야 되잖아. 쌍화차 한잔 타죠? 쌍화차가 있어요? 쌍화차를 먹자고 지금? 쌍화차. 쌍화차. 뭘 그렇게 많이 쌓았어? 어? 어느 게 쌓았어요?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. 딴 데는 없나? 조미료가 있고. 밑반찬인가 보다. 이건 다 밥반찬. 누룽지도 있어. 뭐 좀 이따 10전 대보탕 건이겠다? 네. 자 쌍화차 드실 분들. 컵 둘 준비하세요. 이거 쌍화차. 컵. 이거 쌍화차. 컵. 엄마 실란다. 그렇게 먹었어? 추워서 지금 텐트에 가서 뒷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이야. 그것도 고민하고 있는데. 역경과 어? 공단한 그게 거쳐져 있었는데 지금. 그것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가? 실컷을 줄게. 아니 또 왜 그래. 아니 아니. 저도 한 잔 먹고 싶어서 쌍화차. 따뜻하게. 야 그럼 가. 저기. 유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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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 타는 냄새 나는데? 아 감자 타는 냄새야? 응. 조심해. 어이씨 바다 다 탔다. 그치 탔잖아. 물이 없구나. 진짜 이제. 원양은 근데 스페인스러워. 아니 근데. 탕감자. 탕이 딱 스페인. 내일 아침에 기가 막혀 이거 이제. 아니 근데 많이 안 탔네. 그럼 딱 제대로. 아 좋아. 딱 익었어. 딱 익었어? 응. 감자 하나 먹을까? 아휴. 한 번에 의심이 전화받으세요. 빨리 하나만. 한 번에 의심이 전화받으세요. 빨리 하나만. 저거는 지금. 지금 딱 스페인 감자야. 네 이거 먹자. 아휴. 금방 오자. 금방 오자. 금방 오자. 금방 오자. 이거 젓가락으로 찍어. 응. 자. 지금 제일 큰 거다. 덩치에 맞게 먹는 게다. 아. 스페인 감자. 아. 드디어 막힐다. 유리가. 제가 봤는데. 유리를 나눠줘야지. 이게 뭐라고 쟤 눈치를 보면서. 계란 두 개 먹으라고 해. 혼자는 뭐라고 쟤 눈치를 보면서. 내가 크니까 반띵을 해 줄게 내가. 내가 반딱을 할게. 그래 그래 그래. 반딱을 해. 네. 유리 반딱. 씻어온 고라 껍질채 먹어도 되겠다. 그럼요. 조금. 아 좋아 잘 익었어. 이게 매치니까. 응. 응. 잘 익네. 감도 잘 된다. 이걸 일이 오면 치고. 이걸 내가 먹을게. 맛있다. 남은 걸 또 삶아. 남은 거 남아있어. 지금? 내가 지금 먹어. 이번에는 물을 좀 더 해가지고. 멀리서 보니까 진짜 캠핑족들 같다. 울아. 네. 밥이야 네 거야. 감자 설탕 찍어 먹을 사람. 아니 그냥. 이거 아까 스페인 설탕인데. 아까 라떼 받은 설탕. 주께로. 주께로 피해요. 땡큐. 여기 챙기세요. 마트에서 설탕 사지 마요. 설탕 투어. 설탕 소스로 뿌려 먹어야지. 카페 고르네체. 응. 네 개나 주셨어. 근데 왜 짭짜로? 단짠 단짠으로. 그거요? 음. 그래서 이거 설탕을 뿌려봐. 단짠 단짠으로 기가 막혀. 음. 살짝. 아 이거 설탕이야? 설탕이야. 설탕이야. 여기. 아 이거 설탕이야? 설탕이야. 음. 여기. 어 미안. 어 미안. 어 미안. 야. 아니. 맞서고 왔냐 이거? 아니. 아니. 주전증이 있잖아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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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. 이거. 내가 좀 튀고 먹을게. 아 좋다. 형. 먹는 거 가지고 그러면 벌받아요. 아니 아니 진짜. 주전증이. 형은 아주 정량을 미세한 양에 아주 나눠다니는 팍 뿌리고 저는. 어 미안하면서. 야 감자 맛있다. 맛있지? 감자 진짜. 훨씬 패실. 맛있게 생겼더라고 아까 감자가. 그럼. 4시간 차를 다 가면. 귤하고 삶은 감자 준비해야 돼. 준비해야 돼. 왜 이렇게 달아. 응? 응? 거의 뽑기 수신이야. 바람 다 칠 일이야 이게. 애장이 많다 보니까. 아까 뭐야 아까가 맛있었는데. 안 뜨거워. 너도 부어줘. 이게 딱 두 잔 남을 물이야. 하나에? 지금 여기 안에 있는 물이야. 그런 거 같더라고. 그럼 형이랑 나눠 보자. 아 냄새. 쌍화차 냄새. 우리 또 한약방 냄새가 나네. 그렇지요. 지금 스펜이 왔는데. 한식만 먹고. 라면 먹고. 쌍화차 먹고. 쌍화차 먹고. 쌍화차 먹고. 쌍화차 건배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사랑완차. 스페인. 라면이 형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라면이 형 잘하자. 아 원현이 형 진짜 감자 되고. 쌍화차로 마무리 좋네. 감자 쌍화차 좋았어. 이렇게 빨리 씻고 정리를 할 거야. 그래. 그래. 좋아. 그럼 where would this place start? 어떻게 잘 чис회하 powiedział? 싸우니까 til 었 Americans 한번 맞게.